안녕하세요 한희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이렇게 귀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임정우 센터장님 그리고 모든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른 시간부터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정말 처음으로 저는 이렇게 데뷔하는 것 같아요 어제 북경에서 왔는데 오늘 저의 나눔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함께 해주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소위 중국의 BAT라고 하는 알리바바 또 바이두 텐센트 세 개의 IT 거대 기업 중에 하나인 알리바바에 마치 스타트업 격으로 2년 전에 설립한 알리바바 픽처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영화 투자 제작을 하고 있는 프로듀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이 사진은 제가 회사에서 보이는 창가 사진이에요 보시다시피 왼쪽의 사진은 며칠 전에 요즘 북경하면은 제가 북경에 있거든요 북경하면은 연관 검색으로 떠오르는 게 미세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200, 300 정도 되는 날이 그냥 항상 있는 날이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 찍은 사진이고 이 오른쪽 사진은 바로 어제 사진인데요 맑게 개인 하늘이었습니다 이렇게 북경에서 저는 지내고 있고요 북경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리고 또 중국과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러한 북경에서 오늘 이 좋은 자리를 통해서 과연 어떤 이야기들을 나눌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근데 오늘 오시는 분들이 또 이런 중국의 진출을 원하시고 또 여러가지 또 IT나 또 스타트업 쪽이나 또 이런 컨텐츠 산업에 관심이 많으신 학생분들이나 또 관계자분들이 많이 오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먼저는 가장 궁금해하실 수 있는 과연 어떻게 제가 지금 이제 중국이라는 곳에서 또 로컬 회사에서 이러한 프로듀서로 일을 하고 있는지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고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과 또 저희 회사의 기업 문화 그동안 제가 경험한 중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좀 주관적인 이야기들을 해드리고 싶어요 회사의 이야기보다는 제가 여기서 경험한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제가 여기 알리바바 피처스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로고이고요 네 이쪽으로 하면 되나요 네 아 그리고 이건 사진 콜라주인데요 지금 보이시면은 제가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동료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인데요 그 가운데 보시면 마인 회장이 이제 저희 사무실에 왔어서 사진들도 있는데요 저는 지금 중국에서 사실 많은 감사한 것들 있지만 중국 회사에서 최고의 팀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회사에서 제가 유일한 한국 사람인데요 이제 중국 사람들 또 외국인들과도 같이 정말 젊은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다양하게 경쟁하고 또 같이 도전하고 하는 그런 삶의 그런 일상 속에서 지내고 있고요 제가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일은 최근 내년도에 이런 부분들은 제가 그냥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올리진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선은 공개된 내용들만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다양한 글로벌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또 내년에 개봉할 영화에 투자도 하고 있고요 또 한국 중국 간의 공동 제작 프로젝트 글로벌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국과의 그런 사업 개발들을 하고 있는데 다양한 인재들 그리고 IP들을 통해서 글로벌 파이플라인을 구축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알리바바 픽처스는 2014년에 총콩에 있는 차이나 비전 미디어 그룹이라는 이미 상장한 회사를 인수해서 사명을 알리바바 픽처스로 개명해서 출범을 했습니다 지금 픽처스에는 약 500여 명의 임직원들이 있고 저희가 이제 다양한 어떤 플랫폼적인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영화라고 치면요 영화의 기획부터 시작해서 투자 그리고 제작 그리고 영화 기획 개발부터 시작해서 투자 제작 대급 그리고 영화에 대한 다양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배급 그리고 티켓팅 서비스 게다가 또 머천다이징 사업까지 기존의 이커머스의 어떤 플랫폼들과 자원들을 결합한 다양한 플랫폼적인 사업들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 사진은 개인적인 사진인데 가운데 보시는 저 이 돌이 보이시나요? 이 인형인데요 제가 알리바바 픽처스에 처음 입사했을 때 전체 입문 교육을 하면서 저희 조에서 만든 팀빌딩 과제였어요 근데 제 동료가 우리 조를 가장 잘 나타내는 걸 무엇을 하면 했을까 했을 때 한 손에는 이제 우리나라 한국 국기를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중국 국기를 들고 있는 이 돌을 만들어서 저희가 이 어떤 팀빌딩에서 1등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이 사진을 제가 가끔 꺼내보면서 아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좀 되새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숫자로 제가 지금껏 어떻게 이제 여기까지 왔는지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2008년인데요 2008년 8년 전에 저는 북경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올림픽이었죠 2008년 8월 8일 오전 8시 8초에 개막을 한 올림픽으로 중국 또 북경이 들썩들썩 했었던 그 시기에 저는 이제 중국에 가서 좀 새로 시작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고요 그 후로 8년이 지났고 여기 5라는 숫자는 제가 그동안 다녔었던 적을 두었었던 회사 지금 포함하여 회사 다녔었던 회사의 개수고요 지금 약 10년 차가 제가 일을 시작한 지 10년 차 정도 되었고요 현재 이르렀는데요 네 아 네 그래서 저는 2008년에 아 원래 이제 중국에 가기 전에는 제가 처음에는 CJ 주식회사에서 그 남산에 있는 이제 엔서울타워의 마케팅과 기획일을 처음 첫 사회에 선발을 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어 잠깐 도메인 웹포스팅 회사에도 다녔었어요 그때가 저로 하여금 이제 IT와 인터넷에 큰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고요 그러다가 어 제가 이제 중국에 가기 전에 2008년 그 전에 2007년에는 그 왜 티스토리라고 하는 블로그 서비스의 전신인 테터툴즈라는 설치형 블로그에 그 개발자 그룹에서 중국 쪽을 하는 모더레이터 일로도 잠시 활동을 하면서 다양하게 그 당시에 이제 그 IT 업계 분들과 좀 어울리고 또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제 2008년에 이제 중국을 가게 된 계기가 제가 사실 대학교 전공의 중국어 중국학인데 그 당시에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휴학을 하고 중국에 1년 정도 어학연수를 갔었습니다 근데 그때 1년을 지내면서 막연하게야 내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 진로를 어떻게 꾸려야 될까 준비를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중국이라는 곳이 저한테 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능하면 중국에 다시 오고 싶다 그리고 중국에서 중국인들과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막연한 인생의 방향성이나 비전들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2008년에 약간 인생의 좀 방향을 결정하는 터닝포인트가 왔을 때 다시 중국에 가보자 라는 생각을 먹었고요 그 당시에는 편안한 마음으로 중국에서 저를 불러주는 회사 저기 로고가 잘 안 보이는데요 네 여기 그 지금 당시에는 삼성전자 인하우스 마케팅 에이전시인 삼성 오픈타이드 차이나라는 회사고요 지금은 제 1기획에 인수합병 되면서 제 1평타이라고 하는 회사에 제가 3년 반 정도 있었고요 사실 중국의 어떤 인재 인큐베이터라고 제가 생각드는 저의 예전에 다녔던 이제 친정 회사인데요 그 회사에서 되게 디지털 마케팅 또 어떤 이커머스 신규 사업 또 여러가지 다양한 인터넷 베이스의 사업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이제 광저우 청두라고 하는 이제 중국의 지방 도시에도 약 4개월 정도 근무를 하다가 한번 또 이직의 기회가 오게 됐고 저의 꿈의 회사였던 CJ E&M 차이나 중국 법인에 제가 입사를 하게 되는데요 당시 제가 원래 첫 회생을 시작한 CJ가 원래는 되게 엔터테인먼트를 하고 싶었고 사실 이 영화는 저의 대학교 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그 중국 회사로 이제 CJ 엔터에 들어가게 된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감사하고 기쁜 일이었고 약 4년 정도 이제 CJ에서 여러가지 엔터테인먼트 전반의 비즈니스들을 배웠던 것 같아요 저는 통합 마케팅을 했었고요 다양한 디지털 마케팅 또 어떤 뉴미디어에서의 콘텐츠의 소비 어떤 그런 비즈니스 모델들 게다가 또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소비자와 직접적으로 소통하면서 소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어떤 한류라는 콘텐츠를 전달하고 그걸 통해서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약 4년 정도 CJ에서 배웠고요 그리고 이제 알리바바 픽처스는 작년 1년 반 정도에 1년 반 전에 여기에 이제 조인을 하게 됩니다 네 그 죄송합니다 네 그 이제 저쪽 끝에서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까지의 이 어떤 어떤 저의 경력의 스테트럼을 보면 사실 여 끝에서 끝까지가 10년이 걸렸어요 근데 이 10년이 단순한 10년 같지 않고요 도메인 회사에서 사실 도메인 회사에서 중국 사업을 기획하던 친구가 어떻게 지금 어떤 글로벌 프로젝트의 영화를 투자하고 제작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을 저도 사실 갖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쭉 돌아보니 세 가지를 발견을 했습니다 저의 조작 미숙을 용서해 주세요 네 지금 보시면 크게 세 가지의 큰 트렌드가 여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오는 동안 첫 번째는 미디어 환경의 큰 변화인 것 같아요 정말 디지털 어떤 밀레니얼들 그리고 어떤 그런 디지털 환경 속에서 뉴미디어 속에서 사람들이 이제는 콘텐츠를 소비하는 게 더 이상 오프라인이나 전통 매체나 TV 특히나 중국 시장은 더욱 더요 그런 데서 소비를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말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면서 특히나 이런 뉴미디어 환경 속에서 콘텐츠를 소비하고 게다가 그 IT 기업들, BAT라는 그런 기업들의 영향력이 전방위적으로 커지고 있는 시대가 도래했고요 두 번째는 중국 시장의 성장과 그로 인해서 생겨난 기회들입니다 사실 중국을 저도 사실 중국을 전공을 했지만 제가 중국어 전공을 선택할 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졸업해서 선생님 하려고 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 한다는 이야기도 못하는 게 임용고시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대학교를 들어갈 때 원래 가려고 했던 전공과는 다른 전공으로 온 게 된 케이스라서 과연 내가 중국어 전공을 왜 해야 되지에 대한 어떤 의문을 가지고 이제 학창시절을 하게 됐는데 결국에는 그런 모든 것들이 시간이 흐르고 오르면서 전체 어떤 트렌드 속에서 중국이라는 시장이 더욱 더 크게 열리고 다양한 기회들이 오면서 이런 어떤 또 이런 기회들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국에는 이런 문화산업의 성장인데요 우리가 지금 소비하고 있는 것들 특히나 한국에서는 이미 너무나 현대화 되어 있는 이런 소비의 어떤 트렌드들이 중국은 현재 보고 듣고 즐기고 먹고 하는 이런 다양한 소프트한 이런 엔터테인먼트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고 그것들이 다 산업의 기회와 또 인력의 기회로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내용들을 저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제가 적어봤습니다 사실은 저의 꿈이었어요 영화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나 행복하고 그리고 이렇게 중국에 많은 기회가 있다는 것들을 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왜냐하면 정말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준비를 하고 하지만 기회가 때로는 오지 않았고 오랜 시간 동안 꾸준하게 기다렸을 때 결국은 내가 어떤 뭘 잘해서가 아니라 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시대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편승해서 그 안에서 생겨나는 기회들을 통해서 내가 그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 사실 마치 저는 이것을 좀 값없이 얻은 선물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선물들이 뭐랄까요 이게 이런 기회들이 중국에 있다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저는 특히나 이런 엔터나 컨텐츠 분야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쪽의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알리바바 픽처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알리바바 하면은 보통 연관 단어로 떠오르는 것들이 뭘까요 많이들 생태계라는 그런 연관 단어가 많이 이코시스템 그리고 저는 이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플랫폼 사실은 굉장히 모호한 이야기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알리바바 그룹이 그동안 진행했던 수많은 사업들을 보시면 특히나 이제 상거래 전자상거래 지금은 이커머스라고 안 부르죠 마인의 장이 이커머스는 없다 커머스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만큼 정말 이런 상거래 플랫폼을 짜고 그런 어떤 DNA들이 제가 속한 픽처스에도 고스란히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어떤 밸류 체인들이 전체적으로 판을 형성하고 그 안에 다양한 컨텐츠들이 녹아들어서 하나의 큰 비즈니스와 브랜드가 되어가는 과정들을 제가 지금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알리빅처스에서 경험한 어떤 기업 문화랄까요 제가 여기서 깨닫고 배운 것들을 조금 하나씩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먼저는 인재인데요 인재는 많은 기업들에서 강조하는 내용인데 제가 봤을 때 알리빅처스는 사실은 굉장히 엑스퍼트를 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오픈마인드이고 배울 수 있는 자세 배울 수 있는 사람에 대한 먼저 열려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략적인 사고가 가능하고 숲을 볼 줄 알고 다양한 협업을 통해서 팀워크를 통해서 시너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인재들을 사실 그런 친구들은 굉장히 젊거나 경험이 때때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이제 멤버로 영입을 하고 그들을 키워서 결국은 알리바바의 인재화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인재 전략이 있고요 굉장히 이런 HRD 시스템이 굉장히 강력한 회사인 것 같고요 그리고 굉장히 팀워크를 중시하는데 가령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플랫폼과 다양한 기능들이 동시에 이제 구동이 돼서 하나의 어떤 결과물로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조직적인 업무가 필요한 업무입니다 특히 영화라는 것이 그런데요 그랬을 때 협업의 마인드가 없고 팀워크의 마인드가 없으면 뭐 이건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영화 한편은 100명 200명이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그 안에 다양한 의사결정이 존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기업 문화가 더욱더 빛을 바란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선의의 경쟁을 부추기는 문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서로가 서로를 정말 철이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서로가 서로에게 도전을 주고 챌린지를 줄 수 있는 문화가 있고요 굉장히 열려 있고 마치 자기가 적극적으로 쟁취하고 가서 기회를 획득하고 하는 그런 다양하고 도전적인 문화들이 존재하고 챌린지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챌린지가 부정적 이미지가 아니라 긍정적으로 서로를 북돋아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요 굉장히 수평적인 문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픈마인드로 서로를 포용하고 게다가 변화라는 것은 굉장히 강조하는 내용인데 변화가 굉장히 정말 변화무쌍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변화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있지 않을 경우에는 굉장히 그 어떤 변화의 흐름에 뒤처지거나 하는 모습들이 보일 수도 있어서 변화를 강조하는 그런 열린 문화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저는 알리픽처스는 젊은 조직인 것 같아요 저희 회사는 평균 연령이 저희 500명 정도 되는데 평균 연령이 약 한 30살에서 왔다 갔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젊은 조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오늘을 준비하면서 주변 동료들한테 많이 인터뷰를 해봤어요 너는 우리 회사가 어떤 것 같아? 라고 많이 물어봤을 때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회사는 쿨하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헐리우드이나 이런 쪽이랑 저희가 최근에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많이 할 예정인데 헐리우드에서 알리픽처스를 보는 이미지도 굉장히 젊고 또 세련되고 뭔가 새로운 크리에이티브가 있는 그런 조직이다 쿨한 조직이다라고 본다고 하는데요 이게 좀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발견한 굉장히 되게 놀란 문화가 있었어요 이 내용은 사실 이세돌 씨시죠 근데 제가 왜 이 장표를 가져왔냐면 사실 바둑에 있어서 이 복기라는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알리픽처스에서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복판이라는 말을 써요 중국어로 근데 그게 바로 복기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어떤 프로젝트를 이제 집행을 하고 예를 들어 영화를 하나 개봉을 해요 저희가 미션이 퍼스블 파이브나 스타트랙이나 이제 닌자 터틀을 개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관련된 모든 어떤 프로젝트 매니저들이 저희 프로듀서들을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부르는데 PM들과 또 배급 또 다양한 티켓팅 또 머천다이징 이런 어떤 관련자들이 모여서 정말 수평적인 분위기로 라운드 테이블에서 우리의 어떤 반성들과 또 내가 했었을 때 어떤 업적을 보이는 게 아니라 정말 허심탄회하게 아 이거는 이런 거 부족하고 하는 그런 되게 수평적인 문화에서 서로를 챌린지하고 또 이걸 통해서 무언가를 배웠다면 설령 KPI가 안되거나 아니면은 설령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나 왜냐하면 영화라는 시장이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걸 통해서 배운 것들을 내재화하고 그걸 가지고 그 다음 프로젝트에서 이거를 노하우로 활용했을 때 분명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라는 그런 문화가 있고요 이런 복판 문화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되게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이런 사실은 이런 도전적인 문화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열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사실 중국 영화에 대한 개괄인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조금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박스오피스가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내년이면 미국 헐리우드 영화 북미 영화 시장을 초월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화 관람객 수 또한 점차적으로 지금 현재 0.9편밖에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확장되는 추세인데요 중국 컨텐츠 연평균 성장률에 대해서도 영화의 성장률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령 작년에 이제 몬스터헌트라는 영화 또 주성치 감독의 미이너라는 영화 그리고 헐리우드 프로젝트인 워크래프트의 중국에서의 흥행 성공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현재 중국 영화 시장은 굉장히 빠르고 가파르게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최근 15년 동안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할리우드 K컨텐츠의 일종의 되게 러프하게 봤었던 변천사입니다 가장 먼저는 게임 저 다음에 발표해 주실 양진호 디렉터님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실 텐데요 게임으로 시작해서 예능의 포맷 그리고 드라마와 또 웹드라마로의 어떤 발전 영화의 어떤 2014년에 한중 영화협정을 통해서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는 영화의 교류들과 최근 들어서 웹툰이나 원천 IP들의 어떤 거래들과 또 뉴미디어 컨텐츠들의 새로운 어떤 어떤 그런 브랜드들이 생겨나고 있는 게 최근 들의 추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 현재 중국에 제가 중국에 8년 정도 있으면서 느끼는 건 과연 한국이 갖는 경쟁력이 무엇인가 했을 때 저는 이 중국 젊은이들이 중국 청춘들이 굉장히 한국을 좋아해요 그래서 세련됨 이꼴 한국 세련됨 이꼴 K컨텐츠 K컬처라고 볼 정도로 한국의 문화와 어떤 여러 가지 라이프스타일이 이미 너무 중국에 이제 많이 다양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거의 시간이 없는데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영화 과연 알리픽처스가 왜 영화를 하는가 그리고 지금 중국 영화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미래에 어떻게 변할 것인가 사실 마위네장은 미래의 어떤 새로운 산업으로서 새로운 투자로서 엔터테인먼트와 또 건강과 다양한 어떤 신규 기술의 어떤 그런 인공지능이나 이런 기술 쪽으로 다양하게 이제 연구개발을 확장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은 중국의 이런 미디어 환경은 너무나 거대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전에 없었던 환경이 도래하고 있고 헐리우드에서도 없었던 새로운 문화의 어떤 트렌드가 크게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마치 글로벌이 들어오면서 로컬이 확장되고 또 정말 프리미엄 컨텐츠들이 양산되면서 또 중국의 것들이 더욱더 많이 어떤 성장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요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컨텐츠란 제가 이제 짧게 지난주에 있었던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이제 저희 회사와 전략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이제 마위네 회장과 같이 대담을 했었던 내용이었는데요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에는 컨텐츠라는 거는 이제 향후에는 어떤 VR이나 AR이나 또 다양한 엔터테인먼트의 그런 사업들이 이제 우리의 어떤 환경들을 또 지배할 것이고 그랬을 때 더욱더 중국은 그런 OTT나 그런 온라인 비디오나 그런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더욱더 크게 발전을 할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스티븐 스필버그랑 마위네 회장이랑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은 향후에는 AI, 인공지능이 뜻도록 영화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CEO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알리바바에는 ET, 스티븐 감독의 영화 제목과 같은 ET라는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소 AI라는 인공지능 서비스도 하고 있는데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결국 기계가 복제할 수 없는 건 사람의 직관이고 영혼이다 그리고 우리가 컨텐츠가 가진 힘과 스토리가 가진 힘은 그런 직관과 영혼을 연결해줘서 우리가 더 나은 행복과 또 우리가 기쁨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컨텐츠의 힘이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대담을 되게 인상극히 들었는데요 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이거인 것 같아요 결국 이 발전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시장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리지널 컨텐츠를 가지고 정말 우리의 이 컨텐츠를 스토리텔링 해내는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더욱더 이 큰 시장을 우리가 같이 함께 협력해서 이 시장들을 좀 누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저의 사명이기도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1분만 더요 네 이 마지막 장표인데요 사실은 정말 진정한 컨텐츠는 문화를 초월하고 언어를 초월하고 사람들의 어떤 습관을 초월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판타스틱 듀오라는 프로그램에서 저희 동료가 막 달려오면서 저한테 헤드폰을 딱 씌워주면서 그러는 거예요 들어봐 들어봐 그러면서 이 노래를 들려주는데 이 영상을 플레이했는데 정말 중국인이 한국말 모르는데 이 걱정말을 그대라는 이 전인권 선생님의 노래를 듣고 울었다는 거예요 너무 감동적이었다고 그러면서 정말 아 너네 이렇게 노래 대단하다라는 칭찬을 저한테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저희 동료가 또 와서 내가 여태까지 본 한국 영화야 그러면서 자랑을 하면서 자기가 만든 포스터 콜라주를 하면서 저한테 보내주더라고요 그만큼 이 컨텐츠의 힘은 나라를 초월하고 문화를 초월하고 언어를 초월하는 것 같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경쟁력이 아닐까라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까지 열심히 고군분투하면서 이 자리에 오면서 어떻게 중국에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됐을까 봤을 때 저는 꿈을 좀 계속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고요 그리고 안주하지 않고 도전하려고 하는 마음과 또 모험을 좀 하려고 했었던 마음과 또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